안 준비했어요. 자, 태블릿 PC를 이용한 마술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마술이 유행인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과자를 이용한 마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과자 봉지 넣었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마른 오징어 한 번 넣어볼게요. 뭐야? 자,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땅콩 넣어볼까요, 땅콩? 네. 어, 땅콩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머, 왜 그래? 저게 어떻게 돼? 자,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 볼게요. 무조건 밑에 있겠지요. 자, 흔들고 과자를 만들어 볼게요. 나와요, 나와요. 자, 그다음에 과자 봉지를 꺼내고요. 꺼내요, 빨리 꺼내. 그만, 그만. 그만해요. 그다음에. 대박이다, 이거. 자, 꺼냈죠?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놀라면 안 돼요. 과자 하나 넣어볼게요.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넣으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오, 손도 들어갔어요. 오, 떨어진다. 자, 과자 확대해봐요, 확대. 어머, 어머. 자, 이거 나온다고요? 대박. 자, 이게 나오면 인정합니다. 이게 나오면 인정할게요. 저게 나온다고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어요. 이게 말이죠. 나왔네요. 한국 대단하다. 유시 마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 너? 최고다. 자, 이건 뭐. 넌 뭘 알 거 아냐. 제가 알아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요시. 요시 형, 요시. 스마트폰 동전 마술을 급하게 제가 배웠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 안 할게요. 의심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 준비만 하세요. 자, 핸드폰 안에 말이죠. 자, 보시면 50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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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 움직여요. 이거 밖으로 빼고 싶어요? 네. 밖으로 빼고 싶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원합니까?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가자. 뺐어요. 뺐어요. 어? 연도가 다른 거 같은데? 네. 미안합니다. 아, 연도를 못 봤어. 아, 연도를 못 봤어요. 아, 진짜. 세심한데. 연도가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기 갖고 있을게요. 네. 다시는 못 해요. 처음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